제가 거대한 모션 시뮬레이터 하나를 처분을 하게 되면서 물론 제가 메인으로 쓰는 제품은 하나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이런 장비들을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를 할 거치대가 없어요. 그래서 디디도 거치를 할 수 있고 튼튼하면서도 굉장히 심플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플레이시트에서 이 트로피라는 거치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닌데.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중 가장 무거운 DD2를 설치했고 페달은 브레이크 퍼포먼스 킷을 장착한 파나텍의 V3를 설치했습니다. 첫 느낌은 가격 빼고 생각했을 때 아주 만족스럽다입니다. 이런저런 장비에 주렁주렁 달지 않고 레이스만 집중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렁주렁 달고 싶은 분들에게는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끝입니다. 사실 뭐 결론은 이렇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용해보셨던 다른 분들도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딱 캐주얼하게 쓰기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격이 조금 캐주얼하지 않은 게 필요하긴 한데 오히려 입문자들한테 별로 어필을 못할 것 같은 게 뭐 하나 사놓고 나중에 뭐 달 거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사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야 되는 거지 알거든. 오히려 장비 많이 사본 사람들이 어 이거 괜찮은데 이러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성의가 없으니까 플레이시트가 이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playseed trophy. Developed with input from real race drivers and e-sport athletes.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가 봅니다. 여기에서 프레임리스라는 것은 통짜 프레임이 아니고 조립식이라는 겁니다. 통짜 프레임으로 된 제품들이 안정적이지만은 처분하거나 이사할 때 아주 곤혹스럽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중고 판매할 때도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조립식이면서도 안정적이다. 네 무척 안정적입니다. dd2의 무게가 상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큰 문제를 못 우겼습니다. 자 몸에 적응한다. 몸에 적응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플레이시트 챌린지와 비슷한 형태로 프레임 위에 천을 덮어서 그 위에 앉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보니 몸을 감싸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가 편하다고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얘가 좋은 점이 플레이시트는 앉으면서 엉덩이구에 쏙 들어가가지고 한 번 치는 느낌이죠. GT는 지난번에 앉아있어도 좀 불편해. 맞아요. 그래서 이 절훈이라는 다소 과장된 마케팅 표현이 있지만은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창하긴 한데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봉 위에 앉게 되는 구조다보니까 베이스에서 발생하는 포스트 피드백이 몸까지 쉽게 전달됩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일종의 원죄가 있죠. 층간소음. 이 층간소음 발생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랫동안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처음으로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저는 단단한 패드와 푹신한 패드에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구입하실 분들은 방진 패드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사실 이 오버히팅이라는 단어의 기준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 위를 오버라고 할텐데 그래서 제가 섣불리 오버히팅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일반적 형태의 버켓시트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땀이 안 찬다라는 건 말이 안되고요. 그래도 비교적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거슬리는 게 풀리하고 애니 그리고 퍼펙트입니다. 세상에 퍼펙트한 게 어딨습니까? 이거 완전 그 약장수 멘트고요. 이 제품은 페달 각도, 페달의 높이, 휠 베이스 각도, 휠 베이스의 거리, 시트와 페달 사이의 거리,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페달 각 조절은 아주 쉽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풀고 조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번거로운 면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절은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조절성에 있어 구조적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페달과 시트 사이의 거리를 늘리면 허벅지 쪽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 맞춰놓은 페달 각도도 높아져야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야지 힘을 받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요. 이 제품은 휠 베이스의 높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휠 베이스의 높이를 맞추려면 결국 등받이 각도를 조절해서 시선의 높낮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등받이를 조절하면 결국 앞뒤 거리로 다시 조절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 조절이 되지 않아서 최초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풀리를 빼고 애니를 모스트로 바꾸고 퍼펙트를 뭐 언더스탠더블 아니면 뭐 샤리스파잉 정도로 바꾸면 뭐 그러면 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맞습니다. 제가 파나텍 V3와 엘리트 로드셀, 휴싱크펠트의 얼티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굳이 이 거치대에 디디가 추천되어야만 하는지는 뭐 하여간 뭔 소리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디도 충분히 버티기 때문에 디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 아주 무거운 디디를 장착하실 때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을 주었을 때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했거든요. 여기에서 스티어링 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전대가 아닌 레이싱 휠 제품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호를 보면 아마 뭐 대중적인 브랜드 제품들은 대부분 호환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요즘 워낙 다양한 중소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올 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콘솔 부분의 어처구니 없는 문구를 제외하고 온 나머지 문구들은 뭐 약간 과장된 단어가 쓰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주렁주렁 달린 제 기존 장비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장비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한 번쯤 현타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현타가 왔고요. 트로피 거치대와 콘솔을 가지고 켜고 시작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즐겼습니다. 처음 심레이싱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1년여간 현타를 극복할 수 있었고 취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기기들을 주렁주렁 다는 거는 그냥 자기 욕심일 뿐이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트로피 거치대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아쉬웠던 거는 랠리를 할 때 핸드브레이크 하나쯤은 좀 달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시트 스토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시프터 마운트가 별매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프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 제품으로 제가 현타를 극복했으니 아주 고마운 제품이긴 한데 이제 쓸만큼 썼으니까 중고장터로